이거 하나 또 있을 거에요. 윤준이가 누군데? 아니 윤준이가 저기... 아들 아니야? 아들이야? 응. 누구 아들? 아니 누구 아들이 누구야. 누구 아들. 아버지 아들. 엄마들. 생각나? 그건 내 아들은 아니야. 엄마 아들 아니야? 엄마 아들이 꼭 두꺼워졌어. 그거 누구 아들이야 윤준이? 응? 누구 아들이야. 윤준이. 윤준이를 누가 낳았어? 응? 누가 낳았어 윤준이. 윤준이는 윤준이 엄마가 낳았지. 어떡해. 그 윤준이 엄마가 누군데? 응? 윤준이 엄마가 누구야? 몰라? 잊어먹었어? 응. 그러면 윤준이는 한 동기 아니야? 생각해봐 누군가. 생각해봐 누군가. 안나? 생각이 안나? 이제 아들도 잊어먹었구만. 그 아들도 잊어먹었어 이제. 아들이 왜 잊어먹었어. 그 아들이 누구누구 있는데? 큰아들. 큰아들 이름이 뭔데? 응? 제일 큰게. 이름이 뭐야? 이름? 응. 이름 이름이야? 생각해봐 몰라? 응.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누가 있어? 윤준이. 윤준이? 응. 또 그 밑에. 터트레일러? 가사가 무슨 맥주 녀석 시신이 하렴? 응? 신신가? 시신이지? 남자? 응. 시신이 똑같은데? 응. 영준이? 영준이. 영준이. 응. 정치기업 특별위원을 또 보일 위연변단에 협상하는 대로 희귀할 예정입니다. 한 번 가르쳐줘 아 원준이잖아 원준이? 그래 그럼 니가 원준이야? 그래 원준이야? 원준이 누구제도 모르지? 원준이 원준이 누구야 원준이 윤준이 응 영준이 영준이 윤준이 응 또 원준이 응 원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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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그럼 질이 큰건가? 그래 응 그리고 그럼 금자 금자는 디즈벨라 금자는 응 난 누군데? 그것도 그게 그그 같지 모르고 그렇게 친구다 그건 뭐 엄마잖아 엄마 엄마 응 아 지금 누가 제일 보고싶어? 다 보고싶어 보고싶은데 그냥 갈숨이 없고 그냥 니가 뭘 못해 뭘 못해? 응 그래 가자고 가자고 10일날 10일날 없어서 10일날 그래서 저분은 언제 한번 가드렸잖아 중필레 중필레 응 그... 뭐래 거기 할 땐 아니고 그냥 갔었지 그냥 갔... 그냥 갔다 왔지 응 갔다 왔어 거기 가서 누구 울고 봤어 누구 갔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응 많이 봤어 아 그러면 됐지 뭘 그래 응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지 다도 뭐였어 아니 이렇게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거기는 안 왔더랬지 응 안 왔더랬지 누가 응 나는 안 갔지 근데 왜 안 갔지 뭐 쟤넓게 애들만 모이는데 뭐하러 가 그래도 가 애들 다 모이니까 좋았어 그렇죠 좋아 이만큼 큰 것도 제가 갔어 저 때문도 저 때문도 저 때문도 지갖고 밥도 없어서 햄이 끝났지 사 먹었잖아 사... 사 먹었어 사 먹었어 네 사 먹었어 아이고 그건 누가 다 돈 했어 충필이 어 충필이가 충필이 돼 한국국토정보공사